으아아아! 으어! 아이! 교지를 도망가는 거야! 그만! 이리 와! 으아아아! 으아아아! 탁키! 오! 그만 쫓아!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점프! 으어! 아! 아! 아 아파! 아! 이유 같은 건 없다! 탁키! 아이! 뿌어! 하! 하! 끔찍한 꿈이었어! 아! 나는 꿈을 꿨는데! 오호! 탁키는 꿈에서까지 나를 생각하는구나! 헤헤! 아! 그랬으면 포우한테서 도망갔겠냐고! 꿈에서까지 도망다니는 내 신세야! 어허! 탁키! 꿈은 반대라고 했다구! 음! 반대라면? 탁키가 날 쫓는 거지! 슝! 꺄아! 음! 그런가? 그런가가 아니라 완전 일상이지! 뭐가 일상이야! 내가 포우를 쫓을 일이 뭐가 있어? 오! 어제 급식으로 나온 탁키의 초코유를 내가 먹었다면! 호호! 뭐? 그거 누가 먹었나 했더니 포우였냐고! 호호! 호호! 역시 꿈은 반대가 맞군! 호호! 호호! 탁키 포우! 탁키! 그러고 보니까 꿈에서 떨어지면 키가 큰다고 하잖아! 음! 그렇다고들 하지! 아까 탁키가 높은 데서 떨어졌다고 했잖아! 응! 그랬지! 근데 이번에 잘못 떨어져서 포우한테 잡혔어! 역시 떨어지는 꿈 꿨구나! 뭐 떨어졌다면 떨어진 거지! 그래서 그런지! 타키가 좀 지금 살짝 커보이는 거 같아! 헤이! 무슨 꿈 하나로 키가 순식간에 크겠어? 음! 그렇지! 꿈은 어디까지나 꿈이라고! 흠! 나서 떨어지는 꿈이나 꾸어볼까? 아니 포우 효과 없다니까! 아니야! 효과 있는 거 같아! 그것도 엄청! 아니 포우도 정말 은근히 그런 거 잘 믿는다니까! 탁키 오늘부터 다리만 줄여내! 어? 탁키 포우! 탁키 함께 가자! 응? 탁키 마크 하자! 응? 응? Call아게! 탁키 포! 그리고 000 Yekzy bules road 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